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의 코스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며칠간 또 혼란스러웠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잘 돼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팡팡팡 터지하죠. 터지합니다.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좀 날라다니고 있더라고요. 에코프로가 지난해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니켈하고 리팀 등 주요 광물의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에코프로는 연결기준 작년 한해 매출이 7조 2,590억인데 전년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점점 쉽게 됐네요. 다만 영업이익은 2,952억 원으로 전년보다 51.9% 감소했고 순이익은 855억 원으로 61.2% 정도 줄었어요. 역대 최대 매출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광물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불인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한 거죠. 에코프로의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은 1,224억인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로 전환했고 매출은 1조 2,736억, 전년 동기보다 39.2% 줄었고 전 분기보다 33% 감소합니다. 양극재 사업의 판매량 감소와 판매 단가 하락 등의 영향이 좀 있어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1,813억 원 예외성 비용 인식에 적자를 냈고 재고 평가 손실을 제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589억이네요. 하여튼 뭐 이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주가가 좀 신나게 오르는 거겠고요.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600선을 되찾았죠.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저 PBR주 기대감이 전제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부진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도 증시에 힘을 실었는데 개인들이 차익실험 매물을 대거 쏟아냈지만은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지수를 바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일 보니까 10시 한 11시 정도 되는 거 코스피가 전일 대비 1.77% 올라서 2,621.89를 나타낸 거죠. 전날까지 연이틀 약세를 보였는데 이날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수에 강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동반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전일 대비 9.72%, 9.725 정도 올라서 816.75를 나타낸 겁니다. 이날 증시에서는 저 PBR주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3.6%, 1.3% 정도 상승했고 대표적인 저 PBR이죠. 저 PBR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업, 유통업이 2% 강세를 보였는데 통신업도 1%때 상승세였어요. 특히 삼성생명 3.7, 삼성화재 1.7, 롯데손해보험 2.1, 하나생명 2.2, 현대해상이 1% 정도 보험업종이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2차전지 업종도 상승세네요. 전날에 테슬라를 포함해서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 같아요. 또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린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에코프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지만 주식을 또 액면불안한다. 주식을 액면불안한다는 그런 소식의 17%대 강세입니다. 액면불안한다. 에코프로의 강세에 사용자로 묶이는 에코프로BM, 에코프로머티, 에코프로HN도 동반강세네요. LG엔솔, SDI, 첨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NF 등등 해서 다른 2차전지주도 일체의 강세였습니다. 기업 실적이 하나 둘 발표되면서 호실적에 주가가 급등하는 기업도 있어요. 카뱅이 보니까 지난해 4분기 시장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장 초반에 13%대 강세가 보였습니다. 전날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낸 더 좋은 비지원도 3%대 상승하면서 연이틀 강세가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증권가에서는 증시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이어지는데 대신해서 그래요. 한 주간 코스피 업종별 상승 기여들을 보니까 자동차나 상사, 자본제, 은행, 보험, 증권 등등 해서 저 PBR 업종이 뚜렷한 강세다. 저 PBR 업종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는데 IT하고 미디어 교육 등도 상대적으로 PBR이 높아서 테마 스웨지를 받지 못하는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고 하죠. 국내 증시가 단기간 급등했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달 나올 구체적인 정책안에 따라서 흐름이 정해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2월 들어서 코스피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급등하고 있다. 만일 이달 발표될 구제와 구체화 방안이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성 등의 의도를 담고 있다면 코스피의 리레이팅을 기대해볼 만하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PBR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갈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거의 저 PBR이지 뭐 거보면은. 하여튼 저 PBR 업종을 지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의 저평가 업종 가운데 아직 PBR 1배를 돌파한 업종은 전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PBR 혁명에 대한 트렌드는 3, 4월까지 지속될 이슈 같아요. 전통적인 업종의 밸류에이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겠죠. 매크로 상황이 아닌 한국 고유의 정책 변화만으로 국내 주식장 색깔이 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요즘 보니까 현대차가 장난이 아니네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자사조 소각을 하겠다는 SK이노비에이션은 주가가 뭐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는가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7만 5,100원 정도 올라가고 잘하면은 한 7만 5,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충분히 가요. 우선주는 6만 1,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만 1,700원에서 6,18 6,20, 6만 2,000원 선을 한번 뚫지 않을까? 막판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후 들어서 좀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어느정도 좀 느낌이 옵니다. 느낌. 느낌이 와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다 지금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는 좀 거의 보아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차가 4.2% 오르다 보니까 시총을 삼성전자 우선적으로 제꼈어요. 기아도 현재 3.2% 오르고 있고 포스코딩스도 한 3.3% 오르고 있네요. 삼성물산도 3.3%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동안 주가 많이 빠진 SDI도 한 4% 오르고 있고 KB금융 1.58, 카카오 0.5, 신한지주 0.7 좋네요. 현대모비스도 한 4.78 포스코 뷰잼 4.8% 정도 해가지고 오늘은 뭐 난리네 난리 난리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